안녕하세요. 페만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존버 견적입니다. 성조님 존버 견적이 뭐예요? 일단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은 지금 제 영상을 왜 보고 있습니까? 아이 성조님 영상 너무 재밌어서 그냥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부류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저는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성조님 영상 좀 참조해서 살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비 구매자라 치고 예비 구매자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봅니다. 일단 첫 번째 PC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긴 시간 기다리면서 좋은 타이밍에 살려고 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이 비싸고 거기 있으면 신제품 나눠 소실도 있고 그래서 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견적만 계속 하루하루 확인하다가 딱 진짜 살만한 타이밍이라 생각할 때 사시는 부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당장 PC가 급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PC로 일을 해야 됩니다. 혹은 야 이건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해. 돈 좀 손해보는 거 아는데도 너무 컴퓨터가 사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비싸든 말든 나는 무조건 PC를 사야 된다. 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PC는 필요해요. 그리고 좀 빠른 시기에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를 재보니까 그래픽 카드 빼고는 사기 나쁘지 않은 시기라 생각을 하는 거야.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신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서 내장 그래픽으로 버티는 거야. 그래픽 카드 좀 사기 좋아질 때까지. 혹은 저렴한 그래픽 카드 중고로 산다거나 아니면 10, 30 정도 꽂고 화면만 딱 출력되는 정도 수준으로 PC를 맞춰서 간단히 넷플릭스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간단한 사무나 하고 이러다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글칼 좀 싸지면 그제서 글칼을 달고 제도된 PC를 만들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세 번째 부류. 나름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세 번째 부류를 위한 존버형 견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유 설명 길었네. 어쨌든 그래서 존버형 견적은 짠 거고요. 그래서 지금 3번 부류에 해당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시죠.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존버형 견적이 좋은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견적의 시작점은 그겁니다. 나의 사용용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용용도 어떻습니까?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비교적 라이트한 환경에 필요하신 분도 있고 따름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라이트 환경은 어떤 거냐면 포토샵, 어도비 계열을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가 크게 중요치 않은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영상 편집을 하더라도 GPU 가속은 안 쓰고 CPU 유저로 쓰는 간단한 영상 편집 혹은 게임을 하더라도 롤 오버워치밖에 안 한다. 고사양 게임을 안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분들 혹은 뭐 주식 아니면은 영상 감상 뭐 인터넷 강의 보기 간단 사무용 이런 것들은 비교적 라이트한 환경이란 거죠. 그런 라이트한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인텔 존버형 견적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 나중에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더라도 3060 이하의 라인업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 가격으로 60만 원 이하를 볼 때 그래픽 카드에 투자할 수 있는 돈 60만 원 이하를 볼 때는 이 인텔형 존버형 견적가는 게 좋아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왜 글카가 낮을 때는 인텔이 좋습니까? 글카가 낮아지면은 CPU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600X랑 뭐 여기 인텔 i5-1400 써던 거랑 프레임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납니다. 글카가 높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견적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성교님 저는 그래도 3060 Ti나 아니면 3070, 3080 정도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MD용 존버형 견적을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3060 Ti 정도로 볼게요. 3060 Ti에서 만 400X 썼을 때랑 5600X 썼을 때는 대부분 게임에서 1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요. 꽤 큰 폭입니다. 10%면 거의 글카 하나 차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게 3060 Ti도 그러는데 이게 3079이나 3080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0%씩도 차이 납니다. 그럴 때는 20% 차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20만 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글카 성능을 제대로 못 뽑아서. 그런 경우에는 라이젠 5000 시리즈 5600이나 5800, 5900 같은 거 가는 게 좋겠죠. 그런 분들은 이 견적을 가시고요. 또 다른 고사인 게임 말고도 게임 방송 원콤 방송 녹화도 같이 하고 게임 방송도 한다 뭐 이런 거나 아니 고화질 영상 편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코딩 시간이 엄청 길 때 음악 작업 렌더링 다중 코어가 중요하신 분 있잖아요. CPU 스레드스가 아주 중요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 존보형 견적감이 좋다는 거죠. AMD요. 그렇게 양자태기를 우선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저는 인텔 견적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라이트한 환경에서는 10400이나 11500이면 아주 훌륭한 CPU예요. 저 정도 용도에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CPU죠. 다만 여러분이 내장 그래픽으로 버틸 생각이 있다면 이걸 사면 안 돼요. F 붙은 거 사면 안 됩니다. F 붙은 거는 내장 그래픽 비활성한 모델이라서 외장 그래픽을 따로 다 읽지 않으면 화면이 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을 버틸 분들은 1번 아니면 3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주님 저는 1030이나 아니면 중국 글카드 달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10400F를 고르십시오. 그렇게 일단 선택을 합니다. CPU 선택에 좀 더 도움을 주자면 인텔의 내장 그래픽은 진짜 롤밖에 안 들어가요. 롤도 옵션을 타입해야 됩니다. 이걸로 오버워치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오버워치 주목도 힘들고 피파도 렉 걸립니다. 차라리 들어가 게임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나는 약간 더 좋은 그래픽이 필요해 이러신 분들은 내장 그래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2번 가는 거고 내장 그래픽으로 버틸 수 있는 분들 뭐 애초에 게임을 안 한다든지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글피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1번 3번 선택하면 되겠죠. 일단 선택하고는 안 돼 쿨러 선택도 바뀝니다. 쿨러는 10400 플러스 10400F라 돼 있는 거야 요것들은 깊쿨 쓰셔도 됩니다. 인텔 10세대 i5 10400은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아요. 이게 100W가 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쿨러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여러분이 좀 더 나은 CPU 성능을 위해서 11500을 갔으면 이거는 일단 달아야 돼요. 적어도 팔라딘 400이나 RC400 정도는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싸진 않아요. 한 2만원 중반대 쿨러 다시면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조금 저 섬을 원하면 트리니티 다시면 됩니다. 트리니티 화이트로 자 그리고 보드는 공룡이에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E560M 프로4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큰 박렬판 괜찮은 전원부 레모보도 되고 기본적으로 3200렘 적용도 되고요. 1400렘 11500렘 이게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서 베스트 추천하고 여러분이 좀 더 안정적인 거 초기나 후기 불량률이 적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약간 더 비싸더라도 터프로 넘어가면 됩니다. 2만원 정도 더 비싸져요. 터프 플러스 거기에다가 혹시나 나는 좀 더 좋은 걸 원해요. 그리고 저는 11500이 아니라 11600K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Z590 터피도 가시면 됩니다. 듀얼렌으로 렌 하나가 망가져도 커버를 쳐줄 수 있는 데다가 램오버가 좀 더 잘 되고 Z보드니까 CPU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통 14000이나 11500 정도 갈 때는 1번 아니면 2번에서 멈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드를 선택하시고요. 메모리는 3400자 메모리 3200짜리 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아 성주님 저번에 램오버 할 때 2626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2660 메모리가 옛날에는 CDI로 거의 왔었는데 요새는 CDI로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용한다고 램오버가 잘 된다는 장담이 없으니까 3200 J100 표준 램 그대로 쓰시거나 아 그래도 램오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론 램 쓰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가 램타만 넉넉히 풀어주면 램오버가 사선 램 보다 오히려 잘 되는 편에 속하니까 양자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F가 안 붙은 CPU 사신 분들은 그냥 그래픽 카드 미구매로 존버 타시면 됩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요. 하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은 GT7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롤도 옵션 타입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나마 인텔은 가속 기능을 잘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런 거 가지고도 4K 지원은 됩니다. 4K로 유튜브 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요. GT1030은 그럼 누가 쓰는데요. 이 1030은 음 1400F 썼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없다 하신 분들이 저걸 골라야 되겠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일단 1030 수준쯤 되면 1030 D5 쯤 되면 750 Ti 랑 비슷한 성능이라서 롤 풀업 되고요. 오버워치 중옥 가능하고요. 피파 중상옥 가능하고요. 그 외에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저사인 게임도 있잖아요. 음 어떤 게 있더라?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스타 같은 것도 잘 들어가고 어 카스도 솔직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카트라이드라든지 던파 이런 것도 돌릴 수는 있는 거죠. 내장 그래픽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캐주얼 게임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 위주로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1030 가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보다는 약 2배 정도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하지만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거지 자 1030 가지고 저는 배가 할 건데요. 1030 가지고 검은 삶을 할 건데요. 그것도 좀 힘들어. 아니 성조님 뭐 그러면 디아2 레제렉션은요? 아니 뭐 다 안 된다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필요한 좀 고사양 게임이라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안 돌아가요. 제대로 그래서 고사양 게임은 그냥 포기를 하세요. 말 그대로 캐주얼 게임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성조님 저는 존포를 타더라도 그래도 좀 중고사양 게임 요새 인기 있는 게임들도 하고 싶은데요. 특히 뭐 DR 레제렉션 정도는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은데 3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060을요. 1060 정도 되면은 1650이랑 성능이 비슷해요. RX 570하고도 비슷하고요. 어 그럼 상당히 괜찮네요. 네 옛날에 PC방 주력은 1060이었습니다. 어 그럼 저거 중고로 사서 쓰면 좋은 것 같은데요. 성조님 그럼 전부 안 하고 쭉 쓰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060에 50% 이상은 뭐다? 채굴에서 구르다 온 놈이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17년도 채굴 엄청 붐 일어났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1060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 시장에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동안 전부 다 채굴에 빨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1060 대부분 제품이 중고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했던 게 아니라 PC방에서 엄청 굴렀거나 아니면 채굴 용도로 구르던 놈이기 때문에 AS가 끝난 폭탄이에요. 얼마 사용 안 하고 고장 나면 그냥 30만 날리는 겁니다. 가격이라고 싸면 사실 내가 그냥 이거 뭐 날라가면 중고나서 사면 되죠. 이런 얘기하고 쓰라 그러거든요. 무려 지금은 25만 에서 3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가격도 비싸요. 그러다 보니 주관적인 개나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사형 게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당장 예산을 아끼고 싶다면 선택 여지는 없겠죠. 뭐 RX 570을 쓰거나 1060 3기가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을 넣어놨어요. 추천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자 그렇게 여러분의 용도에 따라서 1, 2, 3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1 쓰시면 됩니다. P31 제일 무난해요. 근데 P31 500기가가 1분 모레는 이미 품절이라서 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970 블랙 SN750 어때요? 물어보신 분 많은데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능 잘 나오고 안전적이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도 괜찮더라고요. 저거 가시는 것도 오케이. 성주님 저는 저것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사타 방식 SSD 쓰세요. 뭐 어젯자는 SN550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S31 이런 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웬디 블루 그 사타 방식 혹은 MX500 정도 쓰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1테라 짤 사더라도 좀 싸고요. 그렇게 SSD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파워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데요? 어 제가 생각에 여러분이 앞으로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안 하고 내장 그래픽으로도 지금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뭐 14,000 11,000 500이든 상관없이 500W 짤 쓰시면 돼요. 500W 짤 스탠다드 중에 좀 믿음직 한 게 마이코닉스 크래시트 500W FSP 하이퍼케이 500W 거기에다가 시소닉 A12 500W 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성주님 저는 그래도 내장 그래픽은 나중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글카드를 달고 싶어요. 한 2060이나 3060 정도요. 그러신 분들은 600W로 넘어가세요. 차후 업그레이드가 3060 이하일 때는 이 600W 짤 쓰시면 됩니다. 좀 더 괜찮은 거 저는 좀 무리해서 3060Ti까지 봐요. 그러면은 이거 650W 짤 쓰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좀 더 넉넉한 파워 쓰면 안 됩니까? 안 말립니다. 골드급 파워 쓰셔야 돼요. 뭐 시소닉 그 650 골드나 아니면 만익 750W 골드 쓰시면 한 10만원 정도의 전기세 좀 더 잡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약간 더 높은 CPU나 그래픽 카드도 커버 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업그레이드 좀 더 용이하긴 합니다. 둘 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 때는 이거까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그래픽 카드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3060EI 때 3060Ti까지 볼 때 아니면은 나중에 CPU랑 같이 업그레이드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 해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파워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얘기해 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그러면은 DK200이나 벤티 C40 정도 관계 무난합니다. 둘 다 기본 6펜 지원하고 마감 같은 건 좀 형편이 없긴 하지만 어 일단 DK200보다 벤티 C40이 약간 더 강판이 두껍고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C40이 조금 더 커서 조립받기도 약간 더 편해요. 뭐 그런 거 빼고는 둘이 충분히 저 정도 사양을 커버치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차후에 좀 괜찮은 그래픽 카드를 달 생각 있고 혹은 음 필요는 없지만 공략 말고 순행으로 짜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해치 8이나 S830 정도까지도 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인텔용 전보용 견적은 1, 2, 3, 4 이 케이스 중에서 선택하시면 아마 원활하게 쓰실 거예요. 자 일단 송듀님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그렇게 짰을 때 가격은 얼마인데요. 만사백의 기본 쿨러 아까 얘기했죠? 만사백은 쿨러 안 써도 된다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 여러분 F3은 내장 그래픽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말 사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다 치면 한 65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될 겁니다. 조립공비 생각하면 70만원 조금 안되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단한 사무용도 그리고 라이트한 영상 편집 포켓급 영상 감상까지도 가능해.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안들어갑니다. 롤도 옵션 타입에 될 정도고요. 나머지 게임도 거의 다 안들어간다 보면 돼요. 던파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게임은 포기하고 대충 그냥 사무용도로 집에서 가정용으로 인강보험을 쓴다 그 정도 될 때 저게 적합하고요. 11500으로 간다 하더라도 바뀔 건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롤이 중업이나 중상업이나 상업 정도로 할 수 있고 거기다 CPU 성능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차후에 3060Ti까지도 11500이면 커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 생각됩니다. 그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서 부품 가격이 73만원 정도 여러분이 조립구민 포함하면 한 70만원 후반대 정도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양자태기를 해서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견적 볼 수 있고요. 역시 내장 그래픽으로 뭐 되는 게 없네요. 저는 이제 좀 더 괜찮은 거 쓰겠어요. 그래서 1030 넣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 영상 감상 뭐 이런 거는 이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내장 그래픽 쓰는 거랑 별 차이 없고 간단한 포토샵 영상 편집도 사실 내장 그래픽 쓰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장 그래픽은 시스템 메모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래도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도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긴 해요. 그래픽 달하는 게 이게 돈을 10만원 투자한 만큼 차이 난다고 얘기는 못해도 내 생각에는 한 5만 6만원 투자한 만큼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하여튼 거기에다가 롤 상업 풀업도 가능하고 오버워치 중업 정도도 돌아가요. 그 외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피파 같은 거 중상업도 되고 카스 같은 것도 돌아가고요. 조금 더 캐주얼한 게임의 폭이 넓어진다. 국게임 같은 거 약간 더 잘 돌릴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사양 높은 게임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견적이 얼마나 오른데요. 음 쿨러 공량을 달고 GT 1030 달아봤자 이 앞에 견적에서 한 10만원에서 14만원 밖에 추가가 안됩니다.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나죠. 그래서 이 견적 가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견적 갔을 때 나중에 GT 1030을 중고시장에 판다 그러면 6만 7만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손해는 그거보다 더 적다는 거 지금 말한 것처럼 12만원까지도 차이 안나요. 한 5만원 6만원 손해 보겠죠. 그 정도밖에 안 본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000F나 11,500정도에 1060하고 접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견적이 좀 많이 크게 올라요. 거의 100만원 돈 합니다. 중고 글카 집어넣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에이스 끝난 거 4년 3년 1회 구부르던 거 집어넣어도 한 95만원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조립공비 이런 거 생각하면 100만원 가까이 줘야 되는 거죠. 일단 어쨌든 이렇게 100만원 짜면 베이커 군민 옵션 디아트 레저렉션 중호 뭐 그 외에 여러분 알고 있는 대부분 고상 게임도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디비전이라든지 뭐 사이버펑크라든지 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배틀필드라든지 이런 거 다 중호업 정도는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진짜 게임을 하면서도 존버를 탈 수 있는 거죠. 다만 액수수는 꽤 크게 올라가고 1060이 AS가 없는 폭탄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차후로 중고로 팔 때 여러분 그렇게 원활하게 살 수 있는 시기에 이거 중고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60이 AS 없는 제품의 중고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겠죠. 내가 샀는 가격이 30만원이라도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거를 다시 되팔하게 되면 한 십몇만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지금 시장 이렇게 되기 전에는 원래 1060 3기가 중고는 13만원이면 샀어요. 하여튼 그것도 이제 감안하시고 위험부담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되는 견적이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인텔 존보형 견적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까요? 음... 이 정도만 그래도 이 두 개 정도면 여러분 존보한테 크게 불편함은 없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 성장님 저는 라이트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때는 이거 가라면서요. 네. 그러면 라이트하지 않은 AMD 견적 한번 보죠. AMD 견적은 일단 우선 추천은 5600X나 5800X를 저는 더 추천합니다. 저게 1030 꽂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3060 이하의 그래픽 카드를 업결할 예정이거나 그러니까 좋은 그래픽 카드 안 쓴다는 거야. 혹은 아예 저는 그래픽 카드 안 달고 쓸 것 같아요. 게임은 안 하는데 거의 뭐 그러신 분들은 이 세잔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세잔의 CPU 성능은 경쟁사의 11세대 i5랑 비슷한 성능이 나와요. 5600 기준으로 5700은 경쟁사의 i7이랑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요. 근데 내장 그래픽이 비교가 안됩니다. 내장 그래픽이 1030 수준이에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텔 내장 그래픽은 1030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겠죠. 절반이나 60% 성능밖에 안나옵니다. 근데 이 세잔 같은 경우는 1030하고 업치락디치락하는 성능이 나옵니다. 아주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장으로 끝까지 쓴다. 혹은 조금 낮은 등급의 극화 업그레이란다 할 때는 2번 선택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고사양 극화 업그레이란다 그러면 닭 1번이에요. 닭 1번 잘 생각하세요. 판단하세요. 그러면 성중이 3번은 뭔데요? 3번은 일단 그래픽 카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작업을 당장 하고 있고 나는 멀티 성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효과를 보는 렌더링 인코딩 작업 위주로 하고 있다. 여러분 렌더링 인코딩이 뭔데 자꾸 물어보는데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 아니면 음악 편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인코딩 영역에 속합니다. 렌더링은 여러분이 흔히 보기 힘든 작업 용도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티 성능이 좀 필요한 그래픽 렌더링 뭐 이런 거 GPU로 안 하더라도 CPU로도 하기도 하죠. 하여튼 뭐 그런 시뮬레이션 이런 게 계열 그런 거는 5900X 가는 것도 괜찮아요. 심지어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도 나름 멀티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5900X가 좋긴 합니다. 지금 가격도 괜찮고 하여튼 3번은 우선 선택에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겠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단 2번 선택하는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2번은 CPU 쿨러로 좋은 거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팔라딘 400이나 트리니티만 써도 커버가 돼요. 5600G나 5700G는 실제로 PBO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TDP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TDP 제한은 전력 공급량 제한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쿨러는 필요 없고 저 정도로 커버가 되고요. 5600X도 사실 저 2,3만 짜리 공랭 쿨러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5800X를 타워형 2,3만 짜리 커버가 되지 않느냐 물어보신 분인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쟤는 PBO를 키든 안 기본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구조상 여러분이 2열 순행 정도 써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혹은 상급 공랭을 써야 돼요. 상급 공랭은 순행보다 온도도 못 짜는데 가격은 더 비싸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5800X를 쓴다 그랬을 때는 대충 루큐맥스 249이나 360 레드핏 280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3번은 여러분이 5900X 셀 때 5900X를 피부에 켜서 확실한 빵빵한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리안리 겔레드 360이나 아니면 엔젤 XT 크라켄 X73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CPU에 맞춰서 클러를 고르시고요. 그렇게 고르고 나면 5900X를 빼고 나머지 CPU는 저는 터프 B50 플러스나 아니면 박교포 B50 M을 쓰시는 건 권장됩니다. 둘이 차이점이 뭔데요? 전원부는 박교포가 좀 더 좋고 박교포가 가격도 좀 더 싸고 박교포가 레몬도 좀 더 잘 됩니다. 어? 그럼 성장님 터프 왜 넣어놨어요? 박교포가 더 좋다는 얘기네. 짱짱맨이네. 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넣어놓은 터프 게이밍 B50 플러스는 M이 안 붙었잖아요. 이 수식어가 없다는 건 미니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 때 3슬로 가득 차는 것들은 이 박교포로 쓰면 일부 포트가 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풀사이즈 보드는 포트가 가림이 없어요. 더불어서 터프 보드가 기본적으로 초기 분량이나 후기 분량도 적고요. 그리고 수입사를 대원이나 스티컴으로 선택하면 AS도 MSI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입체도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고요. 물론 전원부가 5600이나 5800속에 부족함도 없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일단 이거를 우선 추천드리고 렘 오브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박교포를 추천드릴게요. 성주님 내가 알기로는 450으로도 돌아간다 그러던데 5600은 어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이 빡빡하다면 아수터프 B45M 프로 게이밍 쓰시거나 아수터프 게이밍 B45M 프로 S 쓰면 됩니다. 프로 S 랑 프로게이밍 랑 뭔 차이인데요. 프로 S 가 방열판이 조금 더 크고 드라이브 모습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낮고 전원부 온도가 낮습니다. 이거 5900 빼고 는 요걸로도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세장 두 종류 다 커버되고 그리고 라이젠 5600X나 5800X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50이든 450이든 세장 쓸 때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최신버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매처에 업데이트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성진이 저는 5900인데요. 5900은 위에 바퀴 푸면 안 돼요? 써도 되긴 돼. 하지만 5900X에 제가 바퀴 표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5900X를 내가 뭐하는 데 쓴다고 그랬어요?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한다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렌더링 인코딩을 자주 하다 보면 그 많은 데이터를 여러 하드나 여러 SSD에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USB도 자주 쓰고요. 그럴 때 B550, B450 보드는 이 X570보다 대여폭이 훨씬 적어요. 8분의 1이거나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장치를 꽂아 쓸 수 있고 작업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여러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X570 터프 플러스나 아니면 X570 프라임 프로를 가는 게 상당히 괜찮아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900X는 이걸 먼저 권장을 드려요. 물론 여러분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바퀴 포로도 사용은 되고요. 뭐 바퀴 포로 아니면 차선책으로 게임의 엣지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450에 넣지 마세요. 성능 자아가 생깁니다. 포트도 너무 부족하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 CPU에 맞춰서 보드를 선택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용량은 진짜 작업 위주로 한다고 하면 16기가 2개 넣어서 가시고요. 게이밍 위주로 쓰시거나 라이트한 작업 위주로 한다고 하면 8기가 2개 넣으시고요. 종류는 여전히 삼성전자 3200 메모리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요새는 레몬업 잘 안 되기 때문에 2626 가는 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마이크론 메모리 가서 램타 풀고 약간 더 레몬업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진짜 맘먹고 레몬업할 생각이 있다면 G스킬 트래던트 CL14 3200 메모리를 사용하십시오. 대부분 경우 3733에 CL16 16 16 34 정도는 쉽게 들어갑니다. 전화 1.4 정도 주시고요. 특히 여러분이 세자를 쓴다 그러면 3733이 아니라 4200으로도 수동 오버가 저램 쓰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들어가요. 램타도 좀 조일 수 있고요. 그 경우 내장 그래프 성능이 거의 20% 가까이 폭넓게 올라가기 때문에 세자 쓰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저 메모리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1,2,3번 본인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요. 메모리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5700G 5600G 세자는 그래픽 카드 미구매로 존버를 합니다. 안 살 거예요. 사더라도 3060 이하로 살 겁니다. 일단 존버를 탑니다. 이 세자는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 성능은 5600G보다 살짝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10% 정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게 경쟁사의 i5-11세대하고 비슷하고요. 내장 그리프 성능은 무려 GT1039급이기 때문에 영상 감상 롤 오버워치 같은 거 아무 이상이 없죠. 특히 영상 감상할 때 플루이드머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루이드머션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내 입으로 얘기해주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야구 영상이나 아니면 덕질을 하기 위한 엔리 영상 볼 때 그때 참 좋습니다. 자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한번 적용시켜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5600G나 5700G를 안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5600X 5800X 5900X를 보신 분들은 GT1030이나 아니면 1060 GTX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특히 GT1030 살 때 D4가 조금 더 싸다고 D4 쓰시는 분인데 D4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D5보다 30에서 40% 성능이 떨어집니다. 꼭 D5 사시고요. 이거 뭐 잘 쓰다 나중에 중고를 팔아도 지금 당장 11만원에 사고 중고를 팔 때는 7만원 6만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750TI랑 흡사한 성능인데 750TI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750TI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750TI 요새 재생산을 하더라고요. 1030 그냥 쓰시고요. 이 정도 성능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워치 충업 정도까지는 돌아가고요. 롤 상업 가능하고 P4 중상업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주 고사양 게임 뭐 사실 중상업 게임이면 배그도 잘 안 들어가고 DR 리젝션도 상업으로 잘 안 들어가요. 아니 그냥 안 들어간 상업으로는 안 들어간다 생각해야 돼요. 좀 상향이 높다는 게임은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니 송전님 저는 존보 타더라도 좀 고사양 게임도 즐겨야 돼요. 뭐 로스트하쿠도 해야 되고 DR 리젝션도 해야 되고 배틀그라운드도 즐기고 이런 것들 중업으로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폭탄이지만 지퍼스 1060 혹은 RX 570 중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둘 다 보통 지금 AS는 없을 거기 때문에 주간적 견해로는 시한폭탄이에요. 특히 RX 570 이든 1060 이든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채굴에 끌려갔거나 PC방에 짬박혀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기대수명 팍팍 떨어지는 그 시기예요. 산지 얼마 안 돼서 고장날 수 있다는 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과거하고 이거 사서 존보 타세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지금 1650도 50만원 40만원 후반 50만원 줘야 되더라고요. 1660 슈퍼는 막 70만원 하던데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여튼 손해보다 생각하고 사시면 되고요. 이거나 아마 대팔 때 그래프 카드 충분히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대팔고 딴 거 살 테니까 그때쯤 되면 샀는 가격의 절반도 못 받을 거예요. 손해가 좀 큽니다.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하실지는 곰곰히 생각해보고 1, 2, 3번 중에 선택하시고요. SSD는 P31 가장 추천 P31 구하기가 힘들거나 P31이 좀 비싼 것 같다 싶으면 SN750 블랙 쓰시면 되고요. 나는 삼성이 좋아. 나는 삼성 팬보이야. 혹은 삼성이 정말 안전적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신 분도 2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소 부족하면 하이닉스 X3이 되나 S3이 돼요. 웬디, 블루, 사타 방식 혹은 MX50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50이 얼마전에 하향을 좀 크게 먹었기 때문에 요새는 SN550 제가 별로 추천을 안해요. 파워 같은 경우는 5600G, 5700G 나중에 3060 정도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다. 아니면 업그레이드 안 하고 쓸 거다. 그러면은 많이 클래시 2 600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K FSP 600이나 아니면은 시선의 A12 600 좀 더 쓰시면 되고요. 청장님 아 저는 그 그래픽카드 좀 좋은 거 될 거예요. 한 3060 Ti나 3070 3070 Ti 뭐 요정도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5600이나 5800이랑 같이 저 그래픽카드를 짜신다고 보면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750W 골드 아니면 GM750 골드 요런 거 쓰시면 됩니다. 청장님 내가 알기로 5600이나 5800이 3090도 커버 된다던데요. 3080도 되고 혹은 5900에 3080이나 4080 Ti 요런 거 쓰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3번 선택하세요. 850W 파워 가는 게 충분히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시선의 GM850 쓰시거나 아니면 델타 GPS850 HP 플래티넘 쓰시거나 이게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도 좀 더 좋고요. 대신 좀 더 비싸죠. 아니면 G프로 FSP G프로 85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 케이스는 이 넷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잔 빼고는 싹 다 순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순행에 간섭이 없는 케이스는 해치 8 S830 3000 M 타이탄글래스 혹은 DLX21 정도가 괜찮아요. 물론 이거보다 비싸고 좋은 케이스가 있지만 굳이 거기까지 넘어갈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쯤에서 선택하시고 그러면 짜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성능인가요? 5600G나 5700G를 그래픽 카드 없이 계속 사용한다고 쳤을 때는 경쟁사의 5600G는 5700G는 i5 11세대랑 비슷하구요 5700G는 i7 10세대 11세대 사이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멀티 성능도 뛰어나고 싱글 성능도 그럭저럭 괜찮고 그래픽 성능도 GT1030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은 음악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포토샵 그러니까 어도비 리얼 이런거 하는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겁니다. 당연히 그 이하 작업들 다 잘되겠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영화 감상 아니면은 저 인강 이런거 다 잘되요. 다 잘되고 음 혹시나 극할 달 생각이 있다면 3060까지도 달아서 크게 성능 자아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견적이에요. 그 옆에거는 5600X나 5800X를 GT1030하고 조합한겁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CPU 성능이 이 5600G나 5700G보다 약 10%씩 더 좋다는거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얘 내장 그래픽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GT1030 꽂아봤자 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 CPU 성능이 더 좋다는게 꽤 중요한게 나중에 됐을때 3080 3070TA 30995 이런거 쓰면 생각보다 5600G 5700G랑은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요. 10%에서 20%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꽂을 생각이 있다면 5600X나 5800X 가는게 저 G 붙은 애들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폭넓게 성능 제한 없이 대부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당장에는 뭐 GT1030이니까 롤 오브 워치 밖에 되지 않지만 차우의 그래픽 카드 선택의 폭이 높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CPU 성능도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까 간단한 작업류도 잘 될거고 조금 더 하드한 작업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견제이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차우의 극하만 바꾸시면 게임도 게임도 상당히 폼넓게 즐길 수 있겠죠. 아니 성진님 저는 당장에 좀 고사인 게임도 하고 싶은데요. 중업이라도 그러면 이제 5600X나 5900X 사이에 CPU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세잔 말고 GTX 1060 중고랑 조합하면 이 정도는 배그 국민업 데아트 레제렉션 중업 뭐 그 외에 배트필드 디비전 삼타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고사인 게임도 블린 레드 레데리 이런 것들 그런거 다 어느 정도 돌아가요. 중업으로 돌아가고 저도 그러면 이제 좀 작업도 그래픽카드 약간 타는 작업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요. 그래서 고화질 영상 편잡이나 음악 작업 렌더링 인코던 같은게 좀 더 특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짰을때는 가격이 조금 달라져요. 1060에 5800X 850 골드 나중에 850 골드 넣었다는거는 한 3080까지 업그레이드 본다는거죠. 3080이나 3080Ti까지 그때는 당장에는 1060 중고룰을 넣었기 때문에 130만원 중반 고용비 포함하면 140만원 정도일거고요. 5900에 순액 넣고 1060에 850은 플래티넘급 간다 그러면 한 180만원 정도 고용비 포함해서 보시면 될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에다가 한 150만 160만 주고 308원 딱 꽂주면은 CPU 성능도 쩔고 그래픽 성능도 쩔게 되는거지. 요 앞에꺼는 GT1030하고 조합이니까 그보다는 좀 더 싸요. 5600X에 5600X에 공랭 쓰고 1030에 750골드 750골드 넣었다는건 아까 말씀드린피 3060Ti 3070 3070Ti 정도 쓴다고 봤을때 요거 넣는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100만원 중반정도가 100만원 중반이 아니고 105만원 정도가 공비 포함해서 견적이 나올겁니다. 나중에 1030 빼고 여기에다가 3070 이런거 넣으면 좋겠죠. 5800X 요거는 이제 5600X보다는 약간 멀티 성능을 좀 더 치중한 요런 견적 그리고 순액 넣고 1030 850골드 850골드 넣은거 보니까 요것도 3080 요런거 생각하는거죠. 그렇게 봤을때는 한 130만원 정도의 공비 포함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돼요. 3080이 포함된 견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넣겠다 하고 미리 짠거에요. 좋은 보드와 좋은 파워를 넣어서요. 하여튼 그렇게 짜면 나중에 존버했을때 대부분 그 카드를 별 문제없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12세대 CPU가 나오더라도 당장의 이 AMD 5000시리즈보다 월등히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을거기 때문에 이견적으로 나중에 3000시리즈 넣고 존버타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존버연결적 여러분한테 좀 고성능 존버 그리고 가정용 중사양 존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때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송조님 왜 저사양 존버는 없나요? 저사양 존버 따로 있습니까? 그냥 10100에 1030 넘으면 끝이지 존버할 것도 없잖아. 10100에 업그레이받자 어딜까요? 업그레이받어요? 잘 쳐줘봤자 1650인데 그거는 그래서 영상 따로 안 찍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내장그레이받으면 되고요. 그런 그런 견적까지 100만원 이하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지금 존버 견적이 최종 금액이 100만원 사는 것과에 포함해서 존버형 견적이 나오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어요. 아 딸랑 존버형 견적 두 개 설명하는데 40분 가까이 걸렸네요. 설마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리신 거 아니죠? 여튼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자막이 없더라도 발음이 그리 부정확하진 않았죠? 여러분 충분히 볼만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나 많이 불편하다면 자막 다음에는 좀 달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밑에 달아주세요. 그럼 내가 다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꼭 달아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진짜 월간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